우리가 많이 먹는 단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당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각설탕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각설탕 1에 3g 정도의 당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진짜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이에요. 딱 봐도 김태우 아나운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손이 먼저 같네요. 일단은 50g이 우리가 하루에 권장량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각설탕으로 따져보니까 17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에 3g이니까 17개면 51g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약인데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약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초콜릿은 보니까 이게 지금 60g이에요. 60g 확실한 건가요? 제가 한번 먹어봐야죠. 60g이면 진짜 여성분들이나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 10초면이 다 먹습니다. 여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여기는 당이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드시면 됩니다. 열어주세요. 각설탕 11개. 이만큼이죠. 무려 당이 32g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60g을 두 번 먹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완전 오바되는 거예요. 심하네. 생각보다 또 많은 애가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지렁이 하니까 지렁이. 어린이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벌레형 젤리 과자. 맞아요. 꿈틀이. 47g이 이 정도예요. 한 봉지 작은 봉지. 이거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아, 각설탕이 9개나 들어있네요. 25.6 그래. 그렇죠. 이렇게 조금이네. 이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맞아요. 큰 봉지로도 팔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걸 또 탄산음료랑 같이 드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에 두 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있는데 설탕이 들어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세요. 맞아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꿈틀이는 또 새콤하잖아요. 맞아요. 새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사탕. 우리가 많이 먹는 젤리 형태의 사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랑우우. 네. 자, 여기는. 캐러멜. 말랑말랑한 거죠. 각설탕이 8개나 들어있네요. 50g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것도 한번 손 감으면 끝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의외에요. 지금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인데요. 그리고 아침에 먹는 바나나. 네. 설마 여기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쌀밥부터 한번 보죠. 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네. 몇 개죠? 밥 한 공기에 42g이 들어있어요? 이야. 이거. 바나나도 같이 보실까요? 바나나는 진짜 아침에. 바나나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바나나는 진짜 아침 대용으로 먹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6개나 들어있네. 저 하나에. 오늘도 먹고 왔는데. 이야. 이게 놀랍습니다. 일단 바나나 2개 먹으면 거의 근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설탕에 있는 당과 밥에 있는 당은 같은 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같은 당인데 설탕은 물에 녹죠. 네. 그래서 물에 녹는 당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네. 그런데 밥이나 바나나에 있는 당은 당은 당이지만 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지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우리 혈당을 올려주죠. 아, 같은 당인데. 네. 같은 당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당을 줄이자는 것은 밥이나 바나나와 같은 당이 아니라 설탕이나 포도당처럼 물에 잘 녹는 당을 줄이자는 것이 여기에서의 키워드입니다. 아, 그러네. 심장이 계속. 그러니까. 벌렁벌렁.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당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손이 가는데. 벌써부터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여쭤볼 게 그렇죠. 당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피곤하고. 기분. 무기력해지고. 느낌적인 느낌? 네. 당 떨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건 배고파요. 네. 그런데 배고팠을 때 설탕과 같이 물에 잘 녹는 당을 섭취하실 수 있고요. 밥과 같은 물에 녹지 않는 전분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 밥 같은 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또 이 설탕을 넣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럼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요. 또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은장님. 우리가 좀 건강하게 당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런 단순 당질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간과하시는 게 이런 과일도 사실은 당분이 좀 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먹을 경우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식재료 요즘 사면 뒤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액상과당, 설탕 또는 글루코스,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당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나는 설탕을 줄이겠다 그러고 화학 감미료 있죠. 아스팔탄 같은 걸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아스팔탄 같은 것은 칼로리는 같지만 당도가 2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되면 정말 단맛의 세팅 포인트가 높아져서 모든 음식의 단맛을 찾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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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